제공된 다양한 악보로 쉽고 재미있게 피아노 연주를 즐길 수 있는 미니 피아노 앱을 소개해드릴게요. 연주 시작을 통해 바로 연주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. 악보 선택을 통한 다양한 악보로도 연주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. 잘 못하시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. 해당 음표가 박자에 맞춰 피아노 건반에 보여지며 알려주고 있어 초보자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. 녹음하기로 자신이 연주한 곡을 녹음하며 연주함에서는 녹음된 곡을 확인할 수 있네요. 자신이 연주한 곡이 도저히 무슨 곡인지 잘 모르겠다면 자동연주를 통해 원곡이 연주되는 걸 감상해볼 수도 있습니다.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며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앱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. 쉽게 즐기고 스무스한 멀티터치를 느껴볼 수 있는 미니 피아노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. 자동연주를 연주할 수 있는 앱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쓰신 분이 여기 있습니다.